MPO 활동가를 위한 미리 캔버스 활용법 네 번째, 행사 현수막도 직접 만들자 강의를 맡은 나나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각종 요소를 추가하고 배경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서 가로형 현수막을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을 어떻게 인쇄를 바로 할 수 있는지 인쇄 사이트에 연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 행사 현수막이고요.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카페 행복한 지구 그리고 가로현수막으로 만드는데요. 사이즈는 180 곱하기 60cm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깅 이미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필수 요소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면서 배경 추가하는 법, 요소 추가하는 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메인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아이디 누르고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셔서요. 그동안에는 웹용 이미지에서 우리가 주로 만들었다면 오늘은 인쇄용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인쇄용 사이즈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현수막 템플릿 선택합니다. 가로현수막, 세로현수막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가로형 현수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첫번째 가로현수막형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500 곱하기 90mm로 현재 사이즈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180 곱하기 60cm로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요. 직접 입력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에 1800 곱하기 600으로 바꿔주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클릭 아까보다 조금 더 세로 비율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변경이 됐으면 이제 배경을 바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들어가셨으면요. 저희는 오늘 사진 배경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배경들 중에서 현수막과 잘 어울리는 배경은 비즈니스 배경인데요. 두번째 비즈니스 배경의 더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배경으로 들어오시면요. 여러가지 좀 추상적인 배경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플로깅이라는 행사에 어울리게 이렇게 초록색 이미지가 약간 들어간 이미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느낌의 배경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소들을 조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클릭하셔서요. 지난번처럼 검색어를 플로깅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웹포스터에서 만들었던 이 이미지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 친구하고요. 이 친구를 가지고 옵니다. 두 친구의 이미지들을 크기를 살짝씩 조정하셔가지고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저는 보통 이미지들을 홀수로 많이 놓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쪽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에 타이틀이 들어가야겠죠.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텍스트 레이아웃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고딕 스타일 맨 첫 번째인 여기 어때 잘난 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때 잘난 체 클릭하시면 두 가지 크기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룹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풀으시려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룹이 분리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여기 어때 잘난 체 이 글씨에다가 오늘의 타이틀을 적어줍니다. 오늘의 타이틀이 뭐였죠? 네, 주말 아침 동네 플로깅이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냥 까만색으로 글씨가 딱 들어가면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을 클릭하셔서 이 색상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외곽선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에 선택하시고 색상을 변경해 줄게요. 색상은 멀티컬러 선택하셔서 약간 은은한 버터색이라고 하나요? 이 색깔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색상을 정확히 모르실 때는 샵 FFEBF라는 색상 번호를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도 한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체크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뜨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제 1시에서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카페 행복한 지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고 텍스트 사이즈를 늘려줄 때는 내 귀퉁이에 있는 손잡이 클릭해서 쭉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제가 맨 첫 시간에 센터로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기준점이 생긴다고 기준선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센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이 화면이 조금 이미지가 위치가 변경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요. 배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배경 편집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배경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더블 클릭하시면 약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늘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늘려서 아래쪽으로 저는 조금 빼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이 되었으면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배경을 약간 조정한 다음에요. 글씨 색도 마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색에 들어있는 약간 파란색 이 색깔로 한번 바꿔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글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포이드 스포이드로 이 색상이 뭔가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확대가 되면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이 뒤에 있는 배경 색깔 조금 어울리게 비슷한 색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외곽선을 좀 넣어줘 볼게요. 밝은 색으로 넣겠습니다. 약간 이런 색깔 민트 색깔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림자 깔아주는데 그림자 방향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보통 현수막을 만들면 양 옆에 여백을 어느 정도 살려줘야 해요. 왜냐하면 현수막은 보통 이렇게 막대기나 이런 곳에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내 이미지가 잘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약간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 땅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살짝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소에서 언덕이라고 검색을 했죠. 여러 가지 언덕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일단은 요 야트막한 언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요. 쭉 늘려줍니다. 이 정도로 늘려주고 정말 살짝 깔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깔아주고 이 친구의 색상을 조금 어둡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언덕의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지금은 이 발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 뒤로 이 친구들의 발이 보일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간 여기에 붕 떠있던 친구들이 땅에 딱 앉아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현수막의 아래쪽 부분을 조금 어두운 색, 짙은 색으로 살짝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일단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현수막을 완성하셨으면 인쇄물 제작에 들어가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인쇄물 제작을 클릭해줍니다. 클릭하시면요. 여기서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상품에서 검색하기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현수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현수막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 현수막을 클릭합니다. 180cm 이하의 다양한 후가공 선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현수막 가이드 적용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시 이미지가 이렇게 뜨죠. 그리고 재질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재질 현수막 천 통풍 천 이렇게 있는데 통풍 천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 천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80cm 60cm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현수막 천의 사이즈는 가로형 180cm 60cm 선택을 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재봉선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선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약간 잘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낌표 표시가 떴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약간 더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면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이 친구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방식은 클릭을 해보시면 열제단이 있고요. 막대 가공이 있고 금속링 유리 접착용 고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열제단이나 금속링으로 많이 하죠.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끈을 달아서 하는 거거든요. 보통 흔하게 하는 방법이라서 금속링 선택 하공 위치 이 위치를 내 모서리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게 현재 15,000원이네요. 이 옵션으로 제작할래요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제작을 하면요. 비즈하우스라는 곳이 이제 미리 캔버스의 패밀리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곳과 연결을 해야 여기에서 바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하우스 연결하기 클릭하겠습니다. 비즈하우스 연결하기 한 다음에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계정에 이 비밀번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본인이 쓰는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관에 동의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의 요소 목록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혹시나 여기에서 좀 잘리는 부분이나 생길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요소 목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오탈자를 체크하였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장바구니에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추가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지는지 한 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하기 클릭. 장바구니로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택배 배송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VAT 포함해서 여기에 18,000원 주문하기 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현수막 제작을 해봤는데요. 미리 캔버스 활용 교육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활동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